Hi everyone! 어쩌다 영어터짐! 문덕입니다. 자, 어쩌다 얻어터짐 아니에요. 영어터짐. 자, 우리 전치사 보고 있죠? 어쩌다 왜 영어가 터지느냐? 전치사 아무도 기대하지 않거든. 그런데 이게 Surrendipity라는 영어 단어도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 그래서 어쩌다 영어터짐이에요. 자,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4대 전치사 배웠죠? 우리 and, on, 그 다음에 in, to까지. 자, 이제 좀 꼭 마이너는 아닌데 다른 전치사를 볼 텐데 주제별로. 자, 우선 여러분 이번에 Part 2에서는 들락날락 전치사들. 이게 움직이는데 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잘 또 살펴보면 영어가 터진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Unit 5에서는 안으로라는 into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죠? 안으로 into. 자, 근데 영어를 공부할 땐 정말 너무나 쉬운데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인정하셔야 돼. 자, 우리 in하고 확인. into. 어? 이거 선생님. 하긴 이 고민을 봐요. 당장 어떻게 낫지? 막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in을 배웠는데, in은 일단 아내라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얘가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요. 부사 있지, 부사. 어?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 없이 부사로 일때는 안으로도 되지요. 전치사일 때는 이제 in the room이면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방 안에서 들어와, 그때는 come in. 그럼 come in이죠. 그래서 아, 부사일 때는 뭐다? 안으로도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뵙던 건 주로 이제 전치사고, she is in the room, I sleep in the room, 이런 거. 하지만 부사는 안으로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안으로는 뭐냐? into는 전치사일 때 안으로. 어.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안 돼요. 만약 come in to, 어, 이건 틀린 표현. come in to, 안 돼요. 그러니까 이는 전치사, 부사 다 되는데, into는 뭐라고요? 전치사만 된다. 어, 이렇게 보시죠. 알겠죠? 그래서 come in to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 into는 전치사로 일단 안으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안으로가 나름대로 사고를 친단 말이지. 자, 봅시다. 안으로는 into인데요. 1번 빠져듬 안으로. 오케이. 뒤에 장소 올 수 있죠. 그런데, 아, 그렇습니다. 앞에, 아, 유닛에 제가 드린 질문처럼. 바로, 아, 저 유명한 노래에 푹 빠져 있다. 와, 그 질문 답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장소적으로 나올 때 into가 가능하죠. 아까 말한 대로 뭐, 음, come in to the room, 음, 그 다음에 go in to the room, 이렇게. 좀 주의할 건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그리고 엔터도, 여러분, 엔터, into the room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음, 그런데 이건 잘못됐어요. 이건 왜? 이건 엔터라는 단어의 여법인데, 이게 타동사예요. 인투를 쓰면 안 돼. 오케이? 음, 나중에 혹시 엔터, 인투가 나올 때는 시작하다가 됩니다. My father entered into a new business. My father entered into a new business. 아무튼 그거 따로고. 어,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인투를 쓴다. 이 정도 알잖아. 근데, 여기 벽에 충돌하다. 이건, 선생님, 좀 어색한데, 그치? 왜 인투를 쓸까? 자, 여러분, run into the world. run into the world. 선생님, 벽에 충돌하면 against 느낌이 낫잖아. run against 느낌? 물론 against가 틀리진 않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주로 run into를 쓴다고. 왜 이럴까요? 이런 게 바로 놔두면 영어를 허물고 아, 영어 어려워. 못해, 못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모를까. 이런다니까. 다 잘 봐요. 이거는 실험해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선생님, 그 동료 선생님이자 제가 아끼는 아주 또 후배, 또 강사이기도 하고 그 친구가 이미 해본 경우 미안해, 주영환. 네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활용할게. 뭐 이렇게. 어, 선생님, 아주 아끼는 그 후배 강사가 옛날에 차를 몰고 막, 차가 막, 비싼 막, 외제차야. 이걸 몰고 남의 브레이크를 밟을 걸 엑셀레를 잘못 받아서 벽을 실제로 꽝 받은 거야. 그리고 이 차가 어떻게, 이 벽을 뚫고 그 집 안에 주차되었습니다. 헐. 응? 집 안에 주차가 되었어. 사람 맞죠? 사람이야, 사람. 아니, 사람이 아니라 차지. 이렇게 되면 사람. 와, 선생님 사파 잘 그리지, 사람이야. 장난치지 말고. 자, 이게 어, 집 안으로 들어갔대니까. 그래서 이거 폐차 됐어, 폐차. 어, 이런 경우도 있더라. 보면 실제로 꽝! 벽 안으로 들어간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run into the wall이 결코 꼭 틀린 게 아니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를 그대로 직역을 하는 그냥 수거니까 외화하지 말고 이런 안목들 우리 가게 합니다. run into the wall. 그의 차는 어, 벽에 받았다. 어떻게? his car ran into the wall. his car ran into the wall. 어떻게 쓸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그 노래에 푹 빠져 있다. 자, 나왔습니다. 뭐, 물론 I like the song I like the song very much 이러면 되죠. 하지만 또는 뭐 be crazy about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중에 나올 텐데 간단하게 미국 사람들은 into를 써서 I'm into the song 크으 오케이? I'm into the song 나는 그 노래에 빠져 있다. 옛날에 박경림씨 노래도 뭐 나오잖아? 나에게 빠져 빠져 빠져버려 뭐 어디가 뭐 무슨 맨홀 뚜껑이야? 뭐 이러지 말고 뭔가 비유적인 의미로 추상적인 의미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아버지한테 딱 쓰시면 어때요? Daddy 이런 다음에 I think you are into the song. Daddy I think you are into the song. 아빠 그 노래에 빠져 있구나. 막 무슨 노래? 안동역에서 넘고 넘는다 안동역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노래가 싫어졌죠? 자 두 번째 여러분 into가 말이죠.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치사 2가 결과가 가능하다고 했죠? 얼어 죽는다 동사하다 어떻게? be frozen to death처럼 근데 into도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ranslate 우리 번역하다 같은 거 a into b 썼는데 자 오늘 또 소개할 거는 a를 b로 만들 때 make a into b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니까 얘는 많이 알더라고 be made of 이거 다 아시잖아. 응? 지난번 침대 나왔나요? 내 침대 나무로 된 침대야 이럴 때 응? 이럴 때 어떻게 해요? my bed is made of wood 간단하죠? my bed is made of wood 이런 논리인데 거꾸로 나무를 침대로 만들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into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ake wood 한 다음에 into a bed 그렇죠? make wood into a bed 자 이렇게 해요. 아 앞에 거를 뒤로 만들 때는 make into 바로 결과가 into가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그야말로 사물에도 쓸 수 있고 비유적인 것도 가능해요. 그 보면 뭐 이럴 때 많지 누구나 물어보면 와 내 인생 정말 이거 어? 영화인데 영화 막 소설인데 막 여러분 다 그러신다고 그렇지? 누구나 무슨 상류 소설이 무슨 소설이야? 아니야 내 연애 스토리 내 러브 스토리 정말 한 편의 영화야. 무슨 그 MRV 나오겠지? 아 이거 뭔 소리야? 미래지 말고 자 이럴 때 바로 아 이러면 되겠다. I will make my love story into a movie 그렇죠? I will make my love story into a movie 나는 내 어 사랑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응? 내 친구가 예전에 막 그러는 거야. 막 야 나 살아온 거 정말 영화 같지 않냐? 아니 사람과 전쟁 같은데? 이랬더니 뭔 소리야? 막 자 말로 설득해 그것을 사게 하다. 자 미국 사람들 물론 여러분 설득하다 하면 선생님도 persuade 라는 단어 persuade 자 여러분 persuade 목적 to do 씁니다. 이 어법 알면 영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into를 이용한 표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 바로 쉬운 단어 talk 그냥 카톡 에도 나오는 talk이야. 카톡 알면 이거 모르면 카톡 하지 말라고. 안 그래? talker into a buying 자 딱 좋네요. 자 이건 좀 여러분께 좀 이렇게 낚시 낚시는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친구한테 야 책 한 권 사노 어쩌다 영어 터짐 이라고 파고다 해서 나오는데 은덕쌤 책인데 한번 사봐 괜찮아 이렇게 이럴 때 I I talker I talker into buying it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결과지 결과 그녀에게 막 말을 해서 그 책을 사게 하다 I talker into buying the book 오케이 말되죠? Good job 잘하셨어요. 자 이럴 때 바로 아 결과를 이용해서 talk을 쓸 수 있다. 사실 이 표현이 보면 talk이 우리가 자동사라고 아는데 맞아야 맞는데 딱 이 표현 이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왜 to나 with가 없나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이 문장 이 표현에서 타동사다. talker into buying the book I talker into buying it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into가 결국 이런 결과의 의미까지 있다는 거 오늘 이 정도까지 해서 into는 간단하죠? 두 가지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You are into my lecture You are into my book 자 이 책에 빠져있죠? 강의에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면 우리가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